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위원장을 12년 전에 폭행한 범인 그러니까 가해자를 경찰이 직접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이미 사퇴를 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가시안이 멈췄으면 좋을텐데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받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가 조동연 교수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입장문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책임을 맨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고 조동연 씨가 12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퇴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시간과 함께 조용히 잊혀질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입장문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차게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월 5일 날 오후 6시 29분에 양태정 변호사는 분명히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장문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인 18분이 경과한 다음 이것을 조동연 교수의 입장문으로 다시 바꿨었습니다. 이처럼 제목이 바뀐 것을 두고 오준선 님은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미 사퇴를 했다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 이를 변호해 주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아직 사퇴를 안 했다면 이처럼 제목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태정 변호사의 현재 위치가 민주당 선대위 변호사이니만큼 이것은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우선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조동연의 입장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대위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사퇴했다면 왜 그걸 이렇게 긁어붙음을 만들어서 변호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민주당 선대위 변호사가 민주당 선대위가 정말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조교수가 경험한 사건은 그의 주장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거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군문에 들어온 여성 후배들이 군대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조교수가 나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 때문에 본인들이 고발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기 위해 자신들이 나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나 또 그런 근거에 대해서 12월 7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수의 11년 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나간 일이고 잊고 싶은 과거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군문에 들었을 여성 후배들이나 군대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교수께서 반드시 나서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도 평소 군대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송영길 당대표는 불과 5개월 전에 당내에 관련 터기까지 만드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도대체 군대 내 폐쇄적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육사솔신 대의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 꺼냈단 말입니까? 만일 가해자가 군 장성급이어서 군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 봐 침묵했던 것이라면 예편한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직도 주재하고 있을 조교수를 위해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조교수는 출석하셔서 가해자를 분명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분이었던 조교수를 폭행했을 정도면 군대 내 유사사건이 한 건에 거쳤을 리가 없습니다.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엄섭하고 폐쇄진 군대 문화의 계획을 위해서 조교수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틀린 게 있습니까? 혹시 틀린 게 있거나 또 강력히 동의하시는 분들 같으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 독이 조교수 사태를 전후해서 이 사건을 덮고 오히려 사실을 밝히는 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당 차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차원의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당히 덮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물들을 토대로 보면 의외로 손쉽게 가해자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예리하게 누가 가해자라는 건지 추론을 이미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강용석 변호사의 행보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다른 많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나 다른 울산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월성 또 원전 1호기 경제서 조작 사건이나 문정부 하에서 있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결코 덮였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무너진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